이제 대표님하고 상의를 해봐야겠어요 그만하거라 왜 나왔어 속속에 있지 됐다 내가 하겠다 사람을 아주 도너츠를 만들어놨네 웃어야 돼 너무 안 좋은 생각만 하면 안 돼 지금은 사람도 안 돼 사람들은 평생 너를 욕하는 것 같겠지만 절대 아니야 잠깐이야 왜냐면 이렇게 연결이 있으니까 연결만 하고 뒤에는 굉장히 하고 싶어서 맞춰서 아니야 나야 나 내가 여기에서 봤어 내가 이러고 지나갔다니까 나 두려워요 내가 쳤다고 자꾸 떨어지는 활력 잡은 겐가 기억나야 하기 체력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잡아 줄게 컷 우현우씨 좀 더 애틋하고 섹시한 느낌으로 가볼까요 내가 언젠가 이 세상이 섹시한 섹시 다 불태워버린다 우현우씨 뭐라고요?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답 하하하 제가 남았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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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라 얘기시키려고 몸도 줘야 믿겠느냐 이 은혜도 모르는 배우명도 블루베리아 사이콘팬스 우현우는 사죄하라 아프라 이게 다녀와 개시가 겪었던 병 사람들을 구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대신관이 아니다 대신관이 될 수 없다 여자의 현황 때문에 잊은 대신관도 못도합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이 자투리 터뜨린 너무 집도로 꼴리시대 일은 중 하나님은 어깨도 나를 왜 게임을 쓸 수가 없잖아 나 여기 지금 안 돼 짠 맞추어 잠깐만 실거받으려고 감격식하는거 꽉 치는거야 진짜 오질한거야 정말? 미안합니다. 여러분들을 듣게 만들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. 저에 관한 모든 논란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. 그리고 저 우연우는 끝까지 와일드의 인물로 활동할 겁니다. 내가 보여. 이 곡 다 끝나면은 멈추어라 할게 저에 관한 모든 논란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우연훈은 끝까지 와이제 님몰로 활동할겁니다